last year 내가 저 자리를 봤어 써야될 뽀뽀해도 되나요? 키스 갈려되나요? 아야! 뽀뽀하진 되자! 안녕! 하는 말마다 Reaction을 해주고 집중해주는 거 아니 박수 쳐줄래? 아이컨택! 사람의 눈을 보면서 웃는 거 코너 같이 가서 노래 부르거나 볼에 좀 살이 있는데 되게 말랑거린다 보면 잡술독 같다 귀여워 이따 만져봐야지 나는 그냥 일단 내 숨 안 부리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입에 다 묻혀가면서 햄버거 큰일 나가지고 핸드크림 아아 알아 다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 햄버크림 좀 많이 짜고 일부러 맞아 너무 많이 짰다 좀 바를래? 하면서 어 너 손 되게 부드럽다 막 이렇게 마사지해서 너 손 왜 이렇게 크냐? 이러면서 은근히 대보고 남사친한테도 잘하잖아 어? 아니야? 이거 여지전한 거 아니야 언젠가 아니야 아아 저 그거다 보호본능 자극하는 거 챙겨주고 싶게 만드는 그런 거 그 큰 후드티에 레깅스 입으면 아아 아 진짜 오버핏 오버핏 아플 때 있잖아 더 아파 보이게 막 입술에 컨실러 가르고 그런 거 하나 괜찮네 그거네 공감해주는 거 아아 눈 맞으면서 아아 하면서 슬쩍씩 웃어주고 집중하게 돼요 그 사람 얘기에는 서영이 왜 가만히 있어? 뭐야 사실 저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공감하고 싶은데 공감해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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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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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뭐? 와아 10만원? 야 이거 10만원 뽀뽀해도 되나요? 키스 달려도 되나요? 아니요 뽀뽀까지는 되잖아 뽀뽀까지는 되나요? 2만원 2만원 3만원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 있어요? 네 있죠 있죠 나는 여기 공감해줘 공감해줘 탐내지 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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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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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괜찮아 사진 여기 갖고 싶었어 아 그래? 나 진짜 여기 갖고 싶었어 남자를 한번 불러볼까요? 아아아아 4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잡아먹죠 아아아아 그게 뭐야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 까꿍 아아아아 더불어 자기 깜짝 놀랐잖아 진짜 뭐야 바로 박수 칠 뻔했어 람람아 나와주세요 눈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줘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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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압영? 제가 얘를 어떻게 설레게 해요 야 나 10만원 물러났다 야 나 10만원 물러났다 스폐 치미는 미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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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아 아 이렇게 칭찬한다고? 아 나 이런 거.. 알겠어x2 눈 좀 봐 잠깐만x2 야 빨개졌어! 긴장하셨어! 이런 거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이런 거구나! 긴장하셨어 지금 시선 좋아! 나도 좋아! 칵테일! 얼만큼? 귀엽게! 이만큼! 오늘 만났는데 좋아 게임할까? 시선 좋아! 칵테일! 시선 좋아! 칵테일! 시선 좋아! 얼만큼? 이만큼! 이만큼! 나도 좋아! 나를 좋아! 칵테일! 혁이 좋아! 혁이 좋아! 칵테일! 혁이 좋아! 칵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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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렇게 몰아가는 거 있어요? 일로와! 아 소영이가 때릴래? 내가 때릴까? 어 괜찮.. 아 바로 여기니까 형이 나 싸인 거 없어 맞아x3 아 오케이 너무 약하다 원래 나 좀 약해 오늘 만났는데 좋아 게임할까? 형이 좋아! 칵테일! 형이 좋아! 얼만큼? 이만큼! 귀엽게! 이만큼! 너무 귀여워 아 좋아했어! 아 이거 좋아한 거 아니야? 소영이가 때려 맞고 싶어? 아니 나 맞는 취약은 아닌데? 뭐야? 왜 목 날아 아 힘이 없어서 아 힘이 없고 원래 약하잖아 나 아 힘이 없어서 아 힘이 없어서 화장실 좀 빨리 갔다올게 가자! 아니 이 날에 진짜 얘는 진짜야 내가 저 자리를 갔었어야 돼 사실 얘한테 할 게 없어 아니 근데 나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뽀뽀할 수도 없고 뭘 해 키스 갈겨 키스 갈겨 좀 그만해 어디냐 아 어렵다 네 어려워요 별 나왔어요? 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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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핰 귀가 굉장히 예민한데 귀를 만지니까 너무 심장 박도공수가 좀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으흠흠 어디까지 갔다 테리 어머 정말요? 아이컨택 하려고 하는 거랑 의자를 제 쪽으로 해서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뭐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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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거의 한 분! 친근해지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형이랑 무슨 말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더 확 와 나왔어요, 소연이가. 아무 생각이 안 들었나 봐요, 최선이도. 나 이럴 줄 알았어! 김영! 짜증나. 혁이 오빠 빨리 오세요! 자리 바뀌었네요. 나래가 일로 갔네? 나래 얼굴을 계속 못 쳐다봤었거든요. 이제야 그리워 보네. 응. 뭐 좋아해? 뭐 좋아해? 나? 풀라 왜 마시는데? 풀라 당연히 마시지 않을까? 풀라도 닦아야지. 어. 역시 소영이.. 아.. 풀라도 닦아야지. 아닌데? 이 자리 가면 뭐 있나봐. 아니 자리 바뀌니까 사람들이 바뀌어. 근데 나 진짜 손 다 닦아야지. 그럼 이 테이블에서.. 허가 달고 까줘. 허가 달고 까줘. 티드로가 많게 싶어요. 내가 까줄게. 아니. 그래 까줄게. 원래 지선이가 애교가 많아요 애가. 맞아. 애교가 많게 많아요. 나 콜라 좀. 평소에 피자 좋아해. 따라줄 것까지 기대하지 마. 어 피자 좋아해. 치킨파야. 비자 좋아해. 비자 좋아해. 따라줘. 치킨파? 약간 나는 피클 못 먹어서 응. 피자 안 먹게. 맛있어. 아 손 잡는다. 그냥 끝낼 거니까. 아 저 5분 뒤에 끝낸다고요? 아니. 너 나를 줘야겠다. 아니 잠깐만. 핸드크림 좀 발라줘. 핸드크림 좀 많이 짜고 일부러. 알았어. 좀 많이 짰다. 많이 짰다. 너무 많이 잰 거 아니야? 바디 바디 바를 줄 알지? 잡아내. 아 그래. 진짜. 지금 여기 좀 티쉬에다가 걸어놔. 뒤에 거에다가 다 묻잖아 여기 있는 거에. 너 손 되게 부끄럽다. 막 이렇게. 지금 자연스러운 말로 figures. 혹시 아이유 노래 좋아해? 條 happiness. Trust the note as well. 이번 주 금요일. 진짜 죄송해요. 와잇.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이미. 기다리기 힘들어, 예. 집에 기다리기 힘들어, 예. 오케이, 같이 해, 같이 해. 여러분을 두고, 달콤해, 이 남자는 짐 뭐야, 사랑해. Let's go. 잘했다, 잘해.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닫아오게.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닫아올게. 그래. 네, 갔다와. 아, 이 연약한 노선형 같은 애야. 어떡해. 시간이 되돌리고 싶네요. 상품에 좀 눈이 멀었던 게 아닌가? 취미는 이 생각. 귀걸이 예쁘다. 내 눈 좀 봐. 혁이 없어! 나도 찾았어! 내가 가장 설렜던 순간, 3위는? 소영이! 뭐지? 어떤 거에서 그랬었냐면 잘 먹는 모습. 소영이가 독스럽게. 와구하고 많이 먹더라고요. 내가 가장 설렜던 순간, 2위는? 아래. 아래가 옆에서 콜라라든지 접시라든지 피자 줄까? 뭐 줄까? 뭐 줄까? 이렇게 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핸드크림이라는 건데. 약간 부담되는 게 컸죠. 자, 1위. 제가 설렜던 순간, 1위는? 혜리. 이 남자가 다친 너야? 허가 날고 까줘. 제가 설렜던 순간, 1위는? 혜리. 아, 내가 놀랄 줄 알았어. 애들이 따로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인데 저를 쳐다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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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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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